잘했어요. 샤바 앞으로 어떤 어른, 앞으로 꿈이 뭐예요?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? 커서는 엄마를 보호할 수 있는 영웅이 되고 싶습니다. 정말 너무 귀엽습니다, 앞으로. 아 참, 어떤 사람이 될지 또 전 세계를 통해서 만만큼 유명한 사람이 될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. 8살 필충만한 샤바 우리 스타킹을 위해서 자신의 영웅이었던 마이클 잭슨의 무대를 뺀다고 합니다. 어떤 무대를 될지 될지 될지